자 재빈이가 보자 보자 리포트 O 재빈이 F에 O 단어네요 5에 여보여? 7인 저런 아니였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EARS EAR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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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the 하다시 아이스 이름시 시 이름시 이름시고요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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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door 무슨 시에요? 이름시 with with 이름시 앞재비시죠 앞재비시 해 me been me 나와 함께 나와 함께 with 윗은 세 가지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뜻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뭐뭐뭇을 가진 이란 뜻도 있고요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뭐 좀 줄이면 뭐뭐로 이런 뜻도 있어요 세 가지 뜻 다음번에 물어볼거에요 네 오케이 읽어볼까요 a girl with long hair girl with long hair 이건 더 많았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 girl with long hair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the girl with long hai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예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긴 머리를 긴 머리를 가진 소년은 나의 여자 형제다 여기 위에 쓴 the girl with long hair가 뭔 뜻이죠 그녀가 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긴 머리를 가진 여자는 나의 여자 형제다 그럼 the girl with long hair는 무슨 뜻일까요 그 아니 긴 머리를 가진 소녀라고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하다시가 아닌데 무슨 가지고 있다에요 긴 머리를 가진 소녀가 뭐라고요 나의 여정 세트 긴 머리를 가진 소녀가 영어로 뭐라고요 double with long hair 오케이 여기 위 세트는 2번 뜻이네요 그쵸 네 음 그 다음에 네 네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open the bottle with this open the bottle with this 무슨 뜻일까요 열어라 그 병을 열어라 음 이것을 사용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이거로 병 좀 열어봐 병 따개겠죠 됐습니까 여기 위선 한 번 뜨시겠죠 네 세 가지 뜻 그 다음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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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k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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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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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retaliatory Nose s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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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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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c ok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Glass mouse mouse Т các 얘가 혀를 물고 mouth. 얘 읽어보세요. mouth. mouth. 얘는? mouth. mouth. 얘는 생쥐란 뜻이고 얘는 입이란 뜻이죠.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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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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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으시죠. 하다시. 하다시.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song. song. 이건 뭐죠? 무슨 뜻이죠? 노래. 음. 노래를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이름식. 오케이. 노래한 곡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 song. 오케이. 그러면 노래한 곡을 부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노래한 곡 부르다? sing a song. sing a song. 한번 드릴게요. 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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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승인 시험도 잘 쳐주세요. 응. 으응.